아이스크림 얼마예요? 700원입니다. 입장료가 얼마예요? 3,200원입니다. 얼마예요? 7,540원입니다. 얼마예요? 1만 5천 원입니다. 이 드레스 얼마예요? 25만 2천 원입니다. 25만 2천 원입니다. 25만 2천 원입니다. 1 2 3 4 5 6 7 8 9 9 10 10 10 100 1,0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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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,200, 15만 84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